올해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도 좋지 않았습니까? 작년하고 비교할 때 올해 전기차 성장세가 미국, 유럽, 중국 볼 때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200만 대 정도 형성이 됐었고요 올해는 388만 대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90%에 가까이 이상 늘었네요 수치로 봤을 때는 당연히 중국에서의 기여도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작년에 90만 대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는 올해 들어서는 아마 200만 대 이상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이 사실 중국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었는데 작년 상반기가 중국 시장이 완전히 셔타운되다 보니까 재작년이 한 80만 대 정도 했었거든요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성장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작년 하반기 많이 쏠림 현상이 있었고 그게 올해에는 풀이어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앞으로도 일단 중국이 이러한 전기차 시장 자체를 계속해서 견인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뒤처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떠들썩하죠 올해 시크 좋았죠 올해 예산안과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하고 통과를 시키느니 못 시키느니 이런 것부터 해서 미국은 또 노조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컬러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뉴스는 나오는 뉴스는 제일 많은데 사실 해결이 되지는 않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미국 시장이 절대적으로는 많지 않아도 성장률이 높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요 전기차만 봤을 때는 사실 시장이 작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오를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작년에 한 25만 대 했거든요 올해는 그러면 올해는 한 40만 대에서 45만 대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25만 대 중에서 20만 대를 테슬라가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테슬라인 거죠 올해는 그것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인데 사실 여기에서 만약에 테슬라가 신공장을 가동을 하고 그러면서 내수 물량을 얼마든지 더 늘릴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유럽은 어떤가요? 유럽은 70만 대 정도 작년에 했었고 올해는 100만 대를 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두 개를 합해도 중국 시장한테 안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아직까지 그래서 유럽은 좀 빠른 편이고 어쨌든 그다음에 사실 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는 갖고 가는 거죠 신에너지로 사실 인프라든 아니면 교통수단이든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된다라는 거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한 70% 정도는 신차 중에서 전기차가 판매가 되고 있어요 미국과 유럽이 규모로 보면 중국한테 밀리지만 성장 가능성을 보면 오히려 더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차 쪽에서 전기차만 놓고 봤을 때는요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오기에는 사실 그에 합당한 정책적인 서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이하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미국은 지금 봤을 때는 조금 많이 뒤처진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지금 뒷받침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산 배터리 업체가 없어요 중국에서는 배터리 산업을 전기차용 대형 전지 산업을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국가에서 서포트를 해왔었는데 미국은 이제 와서 하려는 거다 보니까 외선 업체들을 끌어들여야 되고 국내 업체가 많이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걸리는 거죠 요즘 전기차 1위는 테슬라인데 요즘 주가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테슬라 올해 생산하고 또 판매 실적 어떤지 한번 짚어보시죠 그렇죠 지금 테슬라가 올해 판매가 90만 대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거의 생산도 거의 유사한 수치가 될 거고요 작년 대비해서 거의 두 배 정도 오르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닝은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원래 시각은 그런 거죠 다른 메이커들이 테슬라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 크레딧을 구매를 해요 그래서 크레딧 매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테슬라 이익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난 2분기부터 크레딧 매출이 급속도로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어닝은 실제 이익은 급격하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 3분기에는 2빌리언 달러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한화 기준으로는 2.4조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4.6%가 나왔고 따라서 지금 모든 자동차 회사들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이 다 있었는데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그러면 덜 받았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현대차도 그렇고 북스바겐 그룹이나 아니면 도요타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차량을 생산하는 차량 라인업 자체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예행기관차 말씀이죠 네 핸드차만 해도 40가지가 넘고 폭스바겐 같은 데는 60, 70가지 이상 차종들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차종마다 다 달라요 스펙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공용화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제품마다 다 반도체가 다른 형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생산 차질이 있다고 언급은 하지만 사실 일반적인 아주 많은 라인업들을 갖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보다는 훨씬 더 타격이 적은 거고요 모델은 한 세 가지 정도? 모델이 공식적으로는 네 개죠 네 개입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구나 그리고 주력으로는 두 개죠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때 나왔었던 건데 자기네들이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반도체들을 더욱더 단순화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필요한 것들보다 조금 더 줄어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원래 하나는 컴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전장 시스템이 중앙 집중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원적으로 필요한 반도체의 수가 더 적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최근에 스탠다드 레인지 전기차라고 하던데 배터리를 지금 기존 NCM이나 NCI에서 중국이 잘 아는 LFP 인산철 배터리로 바꾸기로 했다 이래가지고 우리 2차 전체 업계들이 타격을 받았는데요 테슬라의 의도가 뭔지 하고 실제로 또 LFP 배터리를 탑재하면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죠. 테슬라가 가장 잘하는 게 궁극의 신소재를 개발을 해서 이걸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미 대량 양산화할 수 있는 소재 기술들을 현실화나 대량 생산을 하는 능력이 사실 테슬라가 가장 잘하는 겁니다 적극 능력이 좋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LFP를 통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면 추진을 한 건데 사실 스탠다드 레인지가 한 400km 정도까지는 얼추 가거든요 주행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도심지 안에서 500km, 600km 나오면 좋겠지만 굳이 필요가 없다는 통계들도 있을 거고 실제로 판매 흐름이 스탠다드 레인지가 꽤 괜찮기 때문에 이 차 중에는 조금 더 원가 절감 차원에서 LFP를 사용하기로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보다는 중국 업체들을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셀메이커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하신 양극재 소재가 아니더라도 이 밸류체는 있으면 같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스탠다드 레인지라는 게 주로 중국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차종입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차종이 팔릴 수 있습니까? 지금 테슬라가 미국보다 중국에서 훨씬 더 차량을 판매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 이거는 중국에서 많이 파니까 중국 배터리 많이 사주겠다 그런 의도로 봐도 되니까 그 뿐만이 아니고 말씀하신 게 정확한데요 그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미국 판매 또는 글로벌 판매에도 LFP를 적용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3원계 배터리를 안 쓴다 포기한다 이런 뜻은 아니죠 그럼 우리 국내 배터리 업계의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게 3원계 배터리를 사용을 한 전기차가 나오면 잘 팔릴 거냐라는 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건데요 사실 그에 대한 경쟁력들은 최근에 스텔란티스 발주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포드 대량 발주 나왔었고 GM 이렇게 발주 나왔는데 과연 이들이 내놓은 차량들이 테슬라에 필적할 수 있는 그런 상품성을 가진 거냐라가 사실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도 사실 4년 전까지만 해도 생산 차질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올해에도 포드 자동차가 마하 2라고 해서 전기차를 내놨는데 여기도 출시를 하자마자 생산 가이든스를 내렸거든요 그만큼 이게 하지 않던 분야다 보니까 자동차 업체가 지금 원래 계획했던 것만큼 생산량이 초반에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공장이 짓는데도 생산량이 올라오고 있는 즉 연간 올해 90만 대를 하는데 내년 160만 대, 내후년에는 200만 대 이상 하는 것으로 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테슬라는 상당 부분 LFP를 늘려나가겠다고 하면 그럼 3원 개만 하는 그런 셀메이커는 사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대부분 높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말씀대로 올해 중국 전기차 판매 실적이 좋지 않습니까 한 200만 대 정도 보신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전기차 ETF 투자한 사람들 같은 경우 수익률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들어가도 될 상황인지 너무 많이 올라서 기다려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중국 시장이 100만 대, 200만 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들 업체들의 특징은 아마도 글로벌 리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국 시장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다른 지역으로 침투를 하기 시작했죠 사실 유럽으로 가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테마틱 투자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추천을 드리기는 좀 제가 그런 포지션은 아니지만 사실 중국 전기차 산업 자체는 앞으로 장기간 동안 고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답으로 듣겠습니다 현대기아차도 주가가 좀 올라가려면 전기차 판매에서 좀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요 지금 아이오닉5, EV6, 그리고 제네시스 전기차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산하고 또 글로벌 판매 상황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일단은 생산은 일단 현대기아는 전기차는 한국에서만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아이오닉5는 원래는 월 6,000에서 7,000대 정도 하는 것으로 보통 생산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한 8,000대 정도 꾸준히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연간 10만 대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이제 EV6은 연간 10만 대 수준으로 일단은 이제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아이오닉5는 올해 3월에 국내에 출시가 됐고 6월 달부터 이제 유럽 수출이 시작이 됐고 EV6도 이제 유럽 수출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현대기아차가 이 친환경차는 국내 판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아이오닉5는 이제 미국에서의 그런 판매 호응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EV6는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미국에 들어가서 그쪽에서 판매 전개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네시스 전기차는 뭐 사실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럭셔리 전기차니까 근데 아쉽게도 보조금 대상이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일단은 다른 전기차가 있는데 제네시스 전기차만 증상을 엄청나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판매량 전개, 판매 전개는 가장 좀 이제 슬로우할 거다 네 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이제 그래도 늦었다 보니까 뭐 중국은 물론 유럽보다도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역으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대차는 기아사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지금 전기차 시설은 없지 않습니까 생산 시설은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좀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이나 있는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테슬라가 아닌 다른 경쟁 업체들 즉 미국 업체가 아닌 폭스바겐이나 볼보나 이런 이제 정말로 해외 경쟁 업체들도 이미 이제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을 포함한 전기차 현지 생산을 계획을 하고 있거나 이미 거의 접근 근접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도 조만간에는 이제 의사결정을 굉장히 뚜렷하게 밝힐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생각에는 뭐 시간의 문제인 것 같고요 거의 이제 기정사실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뭐 올해 아니라도 계획이 나올까요 보통 이제 현대차 기아가 이제 어 지금 한 세 번 정도 했는데 연말에 연말 연초에 이제 CEO 인베스터데이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자리를 통해서 전기차 판매 계획이나 로드맵들을 조금 이제 소통을 하는 편이고요 지금 올해 연말에 하는 거에서는 판매 전망을 좀 올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나 이제 그런 거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설명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차는 전기차 말고도 수소차 개발에도 굉장히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넥소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1위인데 뭐 어떠십니까 지금 주가에는 수소차 부분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좀 성과가 있으면은 현대차 주가에 도움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카메이커는 자동차 업체는 차를 팔아야지 실적이 남고 차를 팔아야지 이제 주가가 간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는데요 지금 이제 수소차는 올해도 한 만 대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 될 것 같고 2025년이 돼도 10만 대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 기준으로 판매도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래봤자 이제 10만 대이기 때문에 10만 대으로는 사실 이익을 낸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쯤이면은 현대기아체 그룹은 이미 이제 전기차는 연간으로 한 120만 대에서 140만 대 사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정상인 업체이고 따라서 주가를 봤을 때는 이제 전기차가 훨씬 더 그 주가의 형성 요인으로 뚜렷한 형성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차 부분이 좀 현대차 그룹에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라오기까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남았다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2026년 7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5, 6년도 더 지나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넥소 차량 하나 라인업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또는 현재 차량이 사실 하나여도 돼요 트럭도 있지 않습니까? 액션터인가 하는 거 그건 이제 상용차고 기본적으로 승용차에서 주가가 결정이 나게 되는 건데 이 차량 하나여도 돼요 사실 테슬라에서 차량이 라인업 모델이 몇 개 안 되잖아요 모델 3만 있었을 때도 이미 주가 밸리엣이 30조 40조였으니까 이 차량이 정말로 소비자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팔려고 만든 차인가 실험용으로 만든 차인가 이 차이인 거죠 지금 우리 수석 연구원이 보기에는 크게 임팩트가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수소는 지금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향후 3년이나 4년 동안에는 사실 현대차 주가 상승에 기여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 자동차는 이제 모빌리티 산업으로 전환,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모빌리티 개념이 좀 복잡한데 자동차하고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존에 이제 자동차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차를 파는 거거든요 정말 차가 물리적으로 생산 판매가 되어야만 수익을 창출했는데 이제는 이제 차 그렇게 아닌데도 이 차와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막 우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과 같은 하나의 서비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율주행이 자율주행은 영어로 로봇 택시라고 하잖아요 로봇 택시인데 드라이버가 있고 없고의 차인데 드라이버가 있는 형태면 이제 우버나 리프트 같은 이제 라이드 쉐어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드 쉐어링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빌리티 산업의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라이드 쉐어링은 내가 있는 데까지 오잖아요 제가 핸드폰으로 호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차가 오지 않고 내가 차가 있는 곳까지 가는 거 그거는 이제 카쉐어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렌트카가 있고 뭐 이런 것까지는 다 이제 모빌리티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UAM까지 나타났어요 왜냐하면은 도시형 항공 모빌리티인데 수직 이착률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컨셉의 비즈니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UAM 산업조차 사실 비행기를 파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어디다가 만들어서 파냐라고도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이 서비스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될 거고 여기에서는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될 거고요 이 어려운 기계장치 안에다가 소프트웨어가 별 탈 없이 작동할 수 있게 되려면은 사실은 이제 정말로 자체적으로 제작한 운영체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빌리티 산업으로 가면서 굉장히 좀 주목받고 중요한 그런 포인트로 이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모빌리티 시대가 되면은 이제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매출도 중요해진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 산업이나 자동차 기업이 이제 우리가 아는 기존의 시대하고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가 이 차를 이 차의 외관이 좋아서 이 차를 사는 게 아니고요 이 차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나는 원하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갤럭시를 안 사고 애플 아이폰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예를 들면은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차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고객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냐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자동차의 그 콕핏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면부 있죠 운전자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전면부는 앞으로 굉장히 치열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든 자동차 업체들은 굉장히 치열한 전쟁처가 되는 말하자면 거기서 뭐 영화도 볼 수 있겠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소프트웨어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개별 자동차 업체가 중소형 자동차 업체가 대형 미디어 회사한테 이 권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입증되지 않았잖아요 현대차그룹도 실제로 전 세계에 깔려 있는 차량 대수는 이제 한 5,300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일시에 다 고객으로 만들 수 있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가능합니다 고객은 고객인데 전부 다 이제 영화를 시청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통합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만드는 데에는 기존 자동차 업체들보다 새롭게 시작을 이것만 보고 시작을 한 자동차 업체들 이제 스타트업 업체들이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모빌리티 관련된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OTA 무선 업데이트 사업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있어가지고 질문 드렸는데요 네 네 네 네 왜 그런 건지 하고요 또 그러면 우리나라라든지 관련 업계 준비 상황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 그렇죠 무선 업데이트를 해야 소프트웨어 버전 업데이트를 하고 내가 원하는 멀티미디어 환경을 내가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 보통 휴대폰이나 아니면 컴퓨터에서도 늘상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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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사실 이러한 플랫폼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익숙치 않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대형 부품업체들이나 그래서 원래 이런 것들은 임포테인먼트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업체들을 많이 활용을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협업을 하는 그런 구도로 발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테리라는 게 자동차 안에 쓰이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때 멀리 떨어진 본사에서 소프트웨어를 전송해 줘서 그걸로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방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약간 또 다른 측면에서 내 자동차를 누군가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이런 약간의 어두운 느낌도 드는데 그럴 가능성 위험은 없습니까? 보안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자동차 업체들이 보수적이었는데요 작년부터 이러한 것들 왜냐하면 테슬라가 너무 세요 FSD면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현대차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게 사실 규제가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국가들에서도 하나 둘씩 규제가 풀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안에 대한 설계가 따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해킹 같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차단을 하려면 운영체제를 사실 남의 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 운영체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현대차도 사실 자체 운영체제를 만들려고 그 위에다가 다른 소프트웨어를 얻는 건데 운영체제 자체가 남의 거가 되어버리면 말씀하신 그런 이슈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모빌리티 산업에 어떤 가치까지 부여된다고 보면 자동차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계열인데요 현대차 계열 자동차의 주가에 어느 정도 우리 지금 뭐랄까 점수를 더 높여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손쉽게 얘기를 해보면 제가 최근에 쓴 리포트에서 추정을 해본 수치는 2040년 정도면 미국의 로보택시 시장이 한 1400조 원 정도까지는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봤고요 미국에서 연간 신차 시장에 한 10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이 더 크죠 이쪽에서 유의미한 그런 포지션을 갖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이익이 지금 당장 발생 안 한다 하더라도 주가는 사실 그 두 배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또는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자동차 주가가 지지 부진해서 안타까워하시는 투자자들 꽤 많으신데요 우리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이런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사이트에 있는 토론을 해주신 유지영 수석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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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